지진은 현대 과학기술로도 예측할 수 없어 그 위험성과 피해가 더 큰데요. 국내 연구진이 수백 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발생할 대지진의 전조가 되는 천연 방사성 기체를 찾아냈습니다.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1년 일본을 강타한 도우쿠 대지진. 엄청난 쓰나미가 해안 지역을 휩쓸었고 여파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지진 발생 8달 전, 서울대 연구팀이 울진 석류굴에 방사성 기체 감지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지진과 지각에서 나오는 천연 방사성 기체, 라돈과 토론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결과를 분석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도우쿠 대지진 발생 한 달 전부터 15일간 라돈과 토론 수치가 동시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관측 데이터 중에 이런 패턴은 유일합니다. 방감기가 서로 다른 두 방사성 기체를 모니터하면 지진 전조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된 셈입니다. 지진을 예보하는 데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라돈과 토론을 동시에 이용해서 측정을 해보니 지진 전조 현상만을 또렷이 구분해낼 수 있다는...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점은 남아있습니다. 하나의 측정값만 가지고는 지진 발생 시기나 위치, 강도를 알아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감지 장치를 다수 설치해 지진 정보를 축적한다면 앞으로 대형 지진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저명학술지인 사이언티핑 리포트에 실렸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ter시장 기상캐스터 배혜지